청초기대에 동참하신 신도님과정 2023년 계모년이기 때문에 계모에 얼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남산 대근사에서 처음으로 맹당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당을 풀은 것은 항남산 대근사 원래 천신부에서 풀어드렸는데 특별한 경우는 무엇만 풀어드렸는데 이번에 2023년 계모년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선임이 송경과 증명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작년에서 시간이 되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해서 지금 하는걸 녹음합니다. 불계야 2567년 당기 4356년 다태세는 계모년 2023년 금일일 제자 은진송시 상자제자 성경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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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제자는 성경제자 성경제자 성경제자는 설수어 제게 하고 엄정의 안하고 진심정의 하고 고치여는 여흐로 낭송하되어 실물이 꽤 많나야 고담처보하고 무새가 단수하여 염렴 모여야 순도 좋으며 사연 감흥하리라 태상대성 음면무증 구사방매범명어이 지명정심신안영사문영고병문상경금금지울령 반죽의 세안도에 재분해설 신정련 동명장신라 천진선의 강사에 대한 구신노분이 귀신인지 심신나는 영화동진사 신열렉 독이창중금금지울령 정보천정단이시령 치자원명 고장연명 청룡백고 대장부는 주작연무 지오시형금금예울령 온세완전해보고 말령 정학동진안토지기 역사사우식의 부동망기 태양정동 내장청가가 한방야빈술세와 정대상 유명의 수법사적 오 범세랑보이 송경기의 대우령 이 정거금이 울령 공중해라 앙상대원 발방예술세와 차관 정보후병에 보급을 전글라다 나동강대원 삼노박산살김만전 중산신주원세옹문에 고성열변 각기연연완의 고왕파리치문 방속수세완은 우엔서 당독에 상종금금예울령 선앙처럭 부환세방 무덤을령 무벌산 양양원은 망고성강스러우자 영양여오자마 옥문보전의 송지길정 삼형수의 부동산 금금여 구천모와 옥청진당 눌린 지금 이 갱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갱을 끕니다 이 갱은 올해 갱오년 얼마전이 눈달이 들었기 때문에 선임이 천복공부를 했던 엄청 쓰는 갱입니다 이 갱을 틀어놓으시면 여러분과 중에 엄청난 좋은 일이 있을겁니다 삼보지존 신송부 옥충양명 부환젤련 공망정명 동신송명 개몬년 불기 2567년 땅기 4356년 개몬년 청초기도 신중기도 금일 송경정명 양의 제자 권진송 시상의 상자 제자다 일신봉도 불어다 신도님 가중 명당 명당 후환 소멸 일체 마장 제약 소멸 간제송사 민법행부 다 간제송사 시비간제 문서간제 엄독간제 주사간제 책재살상 문간제 소재 소멸 신령 성적 제 도전 제 도전 세상을 황천생아 황지야 이를 조아 성신정아 재성가와 사명부와 태원림아 복신로와 사망부와 오재우와 공진왕과 당극우와 선승부와 복두배와 중앙우와 금동세와 옹여조와 육광진아 육정진아 선문계와 지호동아 탄탱용화 강하도와 사회평화 구운송아 대전소야 발개준아 구공소야 범장대라 오잉부와 사시성아 암형자가 개청의 헌정 상공성광 상왕디 구공벌시 험반옥창 한국해지 헛허미를랴 허그 해오보성 안압발미 고성 여천 민소 여천이야 소군자득 소양자해양 언포성계 소욕자성 비삭보치 소예자 종종변하 여두와비신 하신볼복의 활용불량 전중원 조장 우유엠보 다유청요 우유병고 상정화계하 하성계왕 신통강명 전시현 이진 세방 해와자상 하자양 구화자창 조화자기 청화자사 아가자멜 구화자방 해와자방 수기방 영동옥여 화사건강신 삼천용병 상재하방 집절봉구 여와동교 표상하동 갱천백일상 이심사부의 여성여구 산옥제구 원소공문 구항박릉 하늘군명 이시경문 총야의식 아문지인 수부행도 최일사국원섭 이민진국 민흥상계 행침사 경문전 오륜인사시 자차연진 자유제지 유덕덕계하 찰찌찰림명원 방대길장 2차신장 항공 칭천지역 오옴 헝헝 울릉 사박 오늘 스님이 해주는 갱을 집에서 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그러면 오늘 신도 불자님들은 집에 새해 좋은 일만 있을겁니다 금일지성 죽음문에 소군소영기성시 새사새존 열이전 만복을 날이소사 신도가중 열이전에 신도가중 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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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이오 까태관영 무사 태평 발언이오 살만제대하 고살졸에 장남자손 사남자손 장여자손 사녀자손 사자손 전설을 전소하고 문성 보현 고살졸에 인구왕성 빠른 이후 성간지장 고살졸에 세왕질병을 소멸하고 사연대팔 고살졸에 성명공덕 바른 이후이었나 시왕 열이전에 고통사고 행행열액을 소멸하고 천왕천존 고살졸에 악기악신을 소멸하고 사대천왕 이를라해 삼자반란을 소멸하고 삼태육성 칠성전 신도가중 검은옥벽 재물옥벽 금전소원 성벌은이오이 삼샘삼촌 도설전해 천백만의 일체마장 일체우안 간제송사 지비송사 고통사고 해난사고 폭발사고 잭채살 천백만의 핵을 소멸하고 천재오장 진영단하여 신도가중 배손자 친손자 남여자 손을 염소하고 검연대세 불기 2567년 단계 4356년 태세는 2023년 새군전에 간제구슬 간제구슬 소멸하고 항천부토 신령전 인수단병을 구제하고 행전직성 배운전에 수보광역을 날인소사 구항병사는 살령전해 구기공명 날이 세우고 자보필성 칠성당가 우보필성 칠성당가 칠성당가 대성소성 삼당상의 태양 태음에 나루개도 이를 노행삼 대역성 백자천선을 날이 세우고 난 금방에 호임성은 침도가중 명당 대전 사원명당 자손명당 내리마야 연등 백세 실어주고 1년 12달 가년 석달 세세이 365일 살편시사 수복 다남 제수대동 안가태평을 세평을 빌어주기를 지성복 중반응 이오 자 금전태세 특별히 이경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경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집에 틀어놓으면 한해가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자 오늘부터 맹당경을 공개하겠습니다 맹당경 가정의 모든 나쁜 것을 없애고 가정의 안정을 빌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맹당경을 세편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 은강 오개 심천주 기간 허봉 이섬주 검동 가니 팔부 무궁 천계 공원시 천항대제 수명장 지왕대 백섬일 인항대제 수명장 지왕대 백섬일 인항대제 정동주 제성천왕 염명결 고솔천왕의 호라리 염라대왕의 간지며 동방목성 안심지 한방완성의 멸하리 서방금생폭대기 북방수성로기 중앙도성의 장음지 개수로우결경지 일성월성의 우호지 탐난거문의 창간손 녹촌문고 홍인고 염정무공의 성소한 하군보필의 만족 제성구의 강의원 이십발수 아니지 인병이 역의 반시지 삼병사록의 어복지 오왕육백의 천재별 술정발랭의 진재별 부자지시래가 오지 건파제의 악태산 숙예병정다 진재 성반지 백전자 이십발수 청명지 오방요왕 한일이 태양수기 세김구 구제지시래 더움마 오방장군의 강개지 소태고초모지 팔대신앙수오지 시비신정화우하자 성종대고 백일이 등계대등실보지 옥당의 무순명장 사명주자 부식지 평당구질의 목덕지 철로천행학대상 성강대원의 만창고 성강소길에 잇던지 전성조계의 거마 학해덩명의 만복래야 신후대길에 잇채물 공조 대충의 어복지 어린신앙상수오 참이천문의 소명구동왕자 공강기 국두고천의 생인마 왕래인과의 출문호 정기지비의 옹호지 만물구비의 복댕지 부세유안의 홍보기 인심정급의 명항손 오방지질의 구제지 일자천손의 만호와 성조조왕 군성부 새끼의 무비 영장의 일별구자의 통포명 동방모왕 안팡신 남방하왕의 안팽신 서방금왕의 안팽신 국방수왕의 안팽신 중앙도왕의 안팽신 오행제의 총환약 가벌병정의 안팽신 무기경신의 안팽신 인계재관의 안팽신 육심육감의 안팽신 인신사의 안팽신 좌우모유의 안팽신 진술중의 안팽신 사명사중의 사계자 이심사방 신도가중 불차가중 다중마다 명당 명당 가중 명당 가관중 신도가중 명당 명당 재신 개안이 신도가중 명당 가내가내 인정보안강 풍거길래 창잔성 만복자래 다망랑 다 축산업자 다 육충망가중 조항토지인 성조삼존 선정신령 한이보경 신도가중 간제질병 우환소멸 일체마장 일체제휘행소재소멸 제왕영멸 신도가중 가내가야 합의안정 여시여시 우여시 백세 백세 수백세 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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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복수 복수 한정 수명장 헌명장 수명장 이완태교 백경기 신도가중 명당 대전 사은 명당 명당 대전 각기각 정심지 소구 객등부기 길장가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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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마장 일체완관근심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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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소지 항상 부모야 선년소 사랑하자 한숨만세여 복수 여름 여울 사방 새해 여러분들이 정조기도 하고 계신데 2023년은 개모년이고 얼모에 상당히 좋지 못한 윤달이 드렸습니다. 검은 토끼의 윤달이기 때문에 수갑이 번쩍거리고 질병이 오고 하재 폭발 가뭄에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총깔이 예민한 선임이 전까지 걸어오면서 성경과 정명의 길거리고 비법의 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을 꼭 올해는 터놓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천의 모든 우주영신이 신도님 가정과 사업장에 대복을 주는 경이 되겠습니다. 요시암은 일시불 천항개진 숙명장 주황대대행 소멸 인항개지 첨동수 해복 천항 오행별 제석 천항 연명별 동방대국 복지시 한망염재 신동시 서방 소금 전시 북방 전인 고향시 중앙 항개 어련시 개수라우 별병기 일성 얼성 배워지 삼남검은 장단소 복조문고 홍익군 점점 오곡 성소원 하군부빌 만저워 칠성 우호 강미문 이심발두 한의지 일병기역 만세기 삼병사로 허봉지 오왕 용병 천재명 7800 신재부 부자 지진 다오지 오왕 장군 성계지 팔대시랑 소오지 오왕 용왕 한의지 오왕 사랑 이모 헝계대두 질보지 억당 햄모 수명자 성용병고 덕계루 사명조자 구진기 명당구 허진해 봉봉지 천료천행 박태산 홍조 태충어 봉지 성강대월 만창고 성강소길 입천지 선송종계 이검어 하괴등명 안봉지 신후대길 입체문 어랜신앙 상수어 구동안자 성강지 여시여시여 여시여 만세 만세 만만세 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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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세 오 흥 흥 흥 흥 사방 자 올해부터 이 명당터전이 여러분 가중에 신도진 불자인 가중에 가전과 사업 하시는 분들의 대박나시라고 이 경을 부처님 전에 정초기도 13일차 공개하면서 밝힙니다. 두부하하 만세지지 안토명당 자손장성 만세지지 안토명당 인간만우 안유지지 안토명당 육축번성 유여지지 안토명당 세황영장 안심지지 안토명당 삼재구슬 불기지지 안토명당 풍년풍년 오공망성 유여지지 안토명당 성실홍실 상봉길력 주식지지 안토명당 도행팔케 복덕지지 안토명당 사벌병정 옥당지지 안토명당 무기경신 무기지지 안토명당 인계소호 무궁지지 안토명당 자축인무 번개지지 안토명당 신사오미 추구지지 안토명당 신유수래 대호지지 안토명당 설명복하 하록지지 안토명당 당명사록 무기지지 안토명당 나부동광제일 안토명당 나부남방제히 안토명당 남부서 방 제삼 안토명당 나부북방 제삼 안토명당 남부중황 제호 안토명당 동방 동제지장 안토명당 남방 법제지장 안토명당 서방 백제지장 안토명당 국방 법제지장 안토명당 중앙항제지장 신장 신령 안토명당 호황 장산 안토명당 명산 옥산 안토명당 일병 이효 안토명당 304개 안토명당 호황 육병 안토명당 칠척팔병 안토명당 부자지상 안토명당 동강금의 훈련 사방 후경원 성살 반자하 바 ode 하Love 탄hof 후경원 성살 반자하 콩당 나 hotel 를 월모는 열이 들어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28년 동안 걸어오면서 늘 많은 분들의 가정맹장을 밝혀줄 때 했던 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경을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틀어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장도 편안하고 특히 간제송사에 걸리신 분들 민법간제든 행법간제든 이 간제 이게 뭐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해 안택을 하는 그 경의 축소판을 스님이 오늘 계모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법당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567년 불기 2567년 당기 4356년 태세는 2020년 청법과 불법이 공유하는 이 계모의 월모인단의 인간판란을 다 소멸하시고 자손의 간제구슬 12구슬 검정판란 인간판란 부부의 한란 그리고 전국의 어두운 암흑의 그림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팔란 소멸하시고 우리는 불자님들이 이 안토명당경과 불설명당경을 잘 틀어놓으시면 올 한해는 정말 신기하게 무탈하게 넘어가시라고 봅니다. 아무튼 정초기도 오늘 13회차 해양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승부를 하시고 손성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자 자